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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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 있으니까 주사반을 이는 것도 싫고 약 먹는 것도 싫고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애들 보고 가자.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. 머리, 척추, 얼굴 막 온 몸이 다 다쳐서 참 자식들한테 유언도 다 하고 내가 막 집에 있는 삶 정리도 하고 정리도 다 하고 사진이랑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사진 많이 찍어놓은 걸 내가 다 없애고 이랬어요.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수행을 시작했는게 아니라 우리 꼰마가 시키니까 그 수행을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iking 수행하자 수행하자는